괜찮아, 너는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기에 요리로 하나 유명하시잖아요. 아, 푸드송? 네, 네. 마콜리나! 영계 백숙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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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팝빙소야! 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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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드위치 다 느리시길 하빵 음식이 엄청 정서적인 소재라니까.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모든 노래들은 다 만드시네요. 돈 주면 잘 나와. 이별 음식. 우와! 저 아버지 껄도 저한테 연호 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. 밥 먹으러 왔어요. 연호 형? 아무튼 네가 정말 고마워 우리 희달의 선물 용진이 형 괜찮으세요? 2절쯤에 제 얼굴이 터지면 좀 주워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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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